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죠? 그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 지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합니다. 넘치는 사랑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남자! 누군지 예상이 되시나요? 발라드의 민족, 저는 테이이구요. 오늘은 발라드 프린스에서 발라드 킹으로 승격을 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품절남 이지윤씨와 함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민 시청자라고. 발민, 역시 줄임말의 장시자. 우리 스태프들이 지윤씨가 오신다고 하니까 다들 송구한 마음으로, 다들 가슴에 손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개런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약소해서 제가 오시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출연 요청을 하시면서 결혼 선물을 해주겠다고. 집에 가전제품을 전부 다 싹 바꿔주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피디님 눈이 많이 커졌는데 지금.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다 싹 해놨어요. 몇 개 안 돼요. 청소기랑 믹서기랑. 어떻게 뭐 지금 제가 나갈까요? 일단은 연애세포가 지금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 이지윤씨의 신곡. 여기에 또 노래를 제작하는 과정도 사실 살짝 방송에 나오면서 여기에 많은 또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작곡, 작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같이 공동작업을 함께 했는데요. 일단 곡을 먼저 쓰고 난 뒤에 가사 작업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었어요. 또 많은 대중분들한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쓰다가 약간 노래랑 좀 성질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결국은 사랑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세포가 약간 그쪽으로 지금 가 있으니까. 그게 리얼이에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런 말들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썼지만 대상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태 또한 저를 기다려주셨고, 저를 사랑해주셨던 팬들에 대한 마음을 또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사실 그 사랑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태껏 주었던 사랑과 나누는 사랑이 연인의 사랑과 어떤 환경이랑 행동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진짜 다르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남자, 우리 이지훈 씨와 잠자는 연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럴크업. 우리가 벌컵이라고 하는데, 러브를 키우는 럴크업. 럴크업 노래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던져줄 테니까요. 내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불러주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 불러주시고 싶은지. 그건 뭐 할 수 있죠. 첫 번째 문제, 방금 들었던 저의 타임리스. 그리고 이지훈, 웨이드 신의 성, 인형. 어렵네, 이거 밸런스 게임 같은데. 근데 어렵지만 노래 자체의 어떤 가구장 방향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사실 타임리스인데, 또 인형이 워낙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약간 매력 뿜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하나, 둘, 셋! 타임리스. 타임리스. 타임리스죠. 원하네. 가사가 이게 울커러울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타임리스는 너무 섣불러. 아, 그래? 아, 이게 답이 있어? 아니, 왜냐면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연애가 있는데. 뭐 이런 가사가 세상이 버린 나라도 괜찮겠니? 막 이런 좀 딥한 가사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네. 부담을 지는 건가? 처음에 이런 노래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라이트하게 만나고 싶은데. 난 이 부분이 너무 좋은데. 아, 이거는 좀 사랑한 다음에 시작하는 노래야. 아, 이거는 그러니까 프로포즈용으로는 좋은데. 그렇죠. 써면서 연애로 넘어갈 때는 강하다. 아, 이거 정확한 판단이에요. 너무 많이 나한테 와 있는데. 아, 나 좀 부담스러운데. 아까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 좋은데요? 네. 생각보다 디테일한 그 분석이 있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노래. 자, 첫 번째. 테이의 두근두근.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나? 이게 좀 산뜻한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약간 침풍하게 만드는 노래죠. 그리고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너무 명곡과 너무 숨은 곡이 생겼는데. 테이의 두근두근.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수록곡으로 실을 노랜데. 뭐 이럴 게 아닌데. 약간 그 동요 같은 느낌. 약간 순수한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느낌. 근데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저는. 이때 당시 테이 씨가 연애했던 분과 관련된 가사의 메시지라고. 아,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지만 많은 진심이 들어가 있다. 그런 제가 심쿵했던 포인트들. 그래서 왜 이걸 심쿵하시냐. 가사에 그런 게 있거든요. 머리 한 번 올렸을 뿐인데. 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거의 초반 때 얘기죠. 그렇죠. 막 싹 트기 때.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형적으로나 성격이나. 근데 아닌 사람인데. 뭔가 심쿵할 때 있어. 그런 가사를 제가 포인트를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뭐 나름 30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샤베트 같은 느낌을 한 번 줘보자 하면서 쓴 곡이라 약간 부끄럽고. 이석훈 씨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는 워낙 명곡입니다. 첫 번째 그대는 뭐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걸 박상민 선배님 창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긁었어요? 약간 호창력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바이브레이션 있잖아요. 믿어 하는 거 있잖아요.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했는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진짜 매력적이고 사랑하는 스러운 노래이긴 하죠. 자, 우리 태희 씨 또 어떻게 골라주실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한 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석훈. 아, 이석훈 노래로? 전 철저하게. 음. 듣는 사람 위주로. 아, 근데 1번은 할 것 같은데. 아, 1번은 그냥 추억으로 남길래요? 네. 추억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쓰실 일 있으면 여러분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추억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한번 드려보죠. 저는 이제 또 우리 선배님의 선택도 한번 궁금하니까.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명곡이죠. 네. 그리고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이거 둘 다 명곡이야. 너의 모든 순간은 어떻게 들어갔죠? 이, 읏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아, 오케이. 알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려워요. 이거 두 개 다 명곡이고. 결이 약간 비슷한데. 비슷해요. 그래서 어렵죠.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식이 형. 일단 뭐 우리 시대잖아요. 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감성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요. 시경이 노래는 많이 불렀으니까. 최근에는 두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아저씨한테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어요. 조금만 불러줘요.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것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이거 부르면서 난 정말 눈물 원래 별로 없거든요. 와 근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형이 그동안 이 뭐랄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다져놨던 마음들이 누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표현할 때마다 무너지는 거죠. 어릴 때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내 잘못을 처음 얘기할 때. 저는 뭐 공감. 연애 슬프가 죽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알죠. 아버지 할 때 난 얘기도 안 했는데 눈물 막 터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아버지도 못 대고 끝날 수 있다. 그렇죠. 아버지도 못하고 무릎 꿇었는데 바로 울고 꼬이꼬이 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쫙 가보면 이 노래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노래 가사나 무드를 좀 생각하다 보면 연애 슬프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어쨌든 선곡이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는 선곡을 선택하시고 그 노래를 들으시면 바로 세포들이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어느덧 발라드의 민족 이주연 씨와 함께 럴크업을 위해서 연애 슬프에 도움되는 노래 월드컵도 한번 해봤고요.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벌써 보내드렸어요.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시작하자마자 그냥 끝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떠들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요. 형수님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같이? 와가지고 형수님이 생각하는 발라드의 곡들을 한번 소개해주면. 오 발라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오로지 음악적인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한번 꼭 모시고.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무시비스 잘 됐습니다. 여러분. 발라드 민족에서 또 이 부부의 신혼 부부의 또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네. 혼수장만 여러분들 다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피디님. 그때 정리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뭐 이건 약속은 아닙니다만 압박이 좀 들어가네요. 네. 뭐 가전 뭐 아무거나 하나. 형님 가세요. 들어가세요 형님. 네. 뭐 엑스칼리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매창 들어가셔서. 그렇죠. 네. 아직도 좀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워낙생활 즐기시면. 너무 이제 안에만 있어서 지쳐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공연 모시면서 그런 좀 스트레스 좀 날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사람과 함께하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발라드의 민족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기를 바라봅니다. 잊어버린 연애세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도 발라드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였습니다.